웨리미터 웬리미터원도 있어 왜? 왜요? 뭐? 분위기가 겁나 쌓여 뭐하시는 분들인지 진짜 찾아와 주셔도 돼요 들려주세요 저희들이 고민수사 있었는데 없었습니다 한담을 시작합니다 저희가 진짜 도파민 중독자거든요. 화는 MZ세대랑의 기사소통법? 아, 너는 외계인이다. 어떨 때 쪼인트 맞아요? 기독교가 화가 제일 많네요. 답은 쪼인트인 것 같은데요? 좀 추리해야 됩니다. 하거든요, 요즘. 내가 차은우야. 조금 무거운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그... 높은 데서 떨어지기도 하고 이런 것 같은... 배웅 아닌 배웅이 해야 되고. 와, 진짜... 진짜요? 지금 얘기만 들어도 그 무게감이나 이런 거 상상하기가 위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조심스럽게 꺼내는 말은... 고민이 조금 순삭이 되셨나요?